최근 러시아 선원들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절도부터 사기, 성추행까지 범죄 종류도 다양한데요.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. 황보람 기자입니다. 새벽 시간, 한 남성이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봅니다. 잠시 뒤 운전석으로 향하더니 트럭을 몰고 주차장을 유유히 빠져나갑니다. 러시아 선원 34살 SC 등 2명은 이 훔친 트럭으로 부산 일대를 누볐습니다. 경찰은 러시아 선원들이 만취 상태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러시아에서는 9일이 전선 기념일 때 있는 날입니다.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기분이 조금 흥분업돼 있는 상태에서. 비슷한 시각 부산의 한 PC방에서는 여 정업원을 성추행한 러시아 선원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. 비단 이뿐만이 아닙니다. 지난달에는 가짜 100억짜리 수표로 사기 행각을 벌인 러시아 선원이 붙잡히는 등 러시아 선원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이 같은 러시아인 범죄를 포함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는 해가 갈수록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.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중국, 러시아 등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도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. 중국이나 러시아, 동남아시아에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. 지금 전담 인력이나 전담 기구가 구성될 필요가... 전문가들은 또 문화적 차이로 인해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합니다. KNN 황보람입니다. KNN 황보람입니다.